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연말정산, 연말에 할 것 같아요? 연초에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연말정산인데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왜 연초에 할까?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의 개념이 완전히 잡힙니다. 이따 설명이 끝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원천이란 말이 굉장히 이 이름 자체가 좀 쎄보이죠? 좀 막말로 살벌해 보이잖아요. 이게 미리 낸다는 의미예요. 미리. 그래서 원천징수는 세금을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걷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미리 조금 부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미리 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확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부정확한 세금이에요. 저 같으면 이름을 원천징수처럼 이렇게 무섭게 지을 게 아니라 미리 징수. 뭐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은 뭐냐. 연말정산은 간단합니다. 원천징수 때 부정확하게 세금 계산했으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더 냈던 사람은 황급해서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추가해서 징수하는, 추징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연말정산한다 그래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그럼 결국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이렇게 아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한번 좀 해보면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때요. 소득액에다가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소득공제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세액에 또 세액공제하고 납부세액을 내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 있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얘기할 텐데 보세요. 01년에 월급을 12번 받을 거 아닙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월에 월급 받을 때 그 격리 직원이 저기요. 1월달에 혹시 병원 가셨어요?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1월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한 거 얼마 나왔어요. 주고나서 2월달에 거둘 때도 또 얘기해야 돼요. 이번 달에 혹시 뭐 적금 같은 거 안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다 일일이 다 매월마다 계산을 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하겠죠. 그렇죠? 사람도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직원도 많은 거고 우리나라에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걷기가 너무 피곤해요. 이러면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리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대충 대충 이 사람의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충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미리 아 얘 중기리는 가족 몇 명에다가 300만 원 월급 받으니까 10만 원 정도 미리 세금으로 징수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애초에 월급을 줄 때 월급을 줄 때 3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 회사에서 띄고 그렇죠? 세금으로 내고 실제 수령액은 2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천 징수 여기에서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부정확하게 징수한 거야? 그렇죠. 미리 부정확하게 일단 10만 원을 징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01년에 중기리가 300만 원 월급에 매월 10만 원씩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냈을 텐데 그러면 이 01년에 받아들었던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정확하게 계산. 정산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2년도 연초에 있잖아요. 대충 1월에서 3월까지의 이 연말정산 과정이 일어납니다. 연말정산 어디? 그러니까 이 01년도 거를 연말정산을 언제 하는 거예요? 02년 연초에 하는 거야. 아셨죠? 연말정산이라고 연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작년에 벌어졌던 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회계 담당 부서나 격리 직원분들이 봉급을 받는 중기리나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무슨 무슨 서류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왜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거기서 뭐 얘기해. 연말정산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나잖아요. 알았어. 하고 끊어. 그리고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갖다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에서 서류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환급을 더 많이 받게 해 주려고 그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갖다 달라면 그냥 갖다 줘요. 설명을 해도 이런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갖다 달면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지 정확한 세액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이렇게 1월부터 3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연말정산 기간이에요. 그러면 계산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도 근로자의 정산된 금액이 언제냐면 보통은 4월, 5월 이 둘 중에 하나. 보통은 4월인데 다시 환급되거나 그 다음에 추가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근로자들은 거의 다 환급을 해요. 물론 추징도 있지만 환급을 많이 받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가장 큰 교훈은 뭐예요? 가장 큰 교훈은 서류 내릴 때 좀 내세요. 아셨죠? 회사에서 내라고 그럴 때 막 따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격리 직원들도 전화하실 때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죠?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안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로우니까 아무튼 정산기간에 내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쓴 돈을 영수증 보관해 뒀다가 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의 자 오늘 그러면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연말정산 연말에 합니까? 아니 연초에 연초에 하는데 연초에 하는데 연초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작년 거 작년 거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연초에 한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뭐예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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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해. 하지만 정확해 부정확해? 부정확하게 내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뭐였습니까? 이게 원천징수를 냈던 부정확한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거더라. 이겁니다. 아셨죠?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